코스트코를 걸어다니는 남자 또 왔습니다 불구경, 싸움구경 보다 더 재미있는 구경은 코스트코 구경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보여드렸던 코스트코 영상과는 좀 다른 방법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세한 설명보다는 살짝살짝 짤막하게 더 많은 상품군을 보여드리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약 2년 전부터 곰털인지 양털인지 입으면 뚱뚱해 보이는 이 옷 일명 뽀글이 패딩이 코스트코에 있습니다 보통 매장에서 20만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코스트코에서는 12만 39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 캡처하세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됩니다 내가 이거 입는다고 이런 모양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야매주부 연세가 좀 있으신 구독자분들께서 프로틴은 뭐가 좋냐며 단백질은 뭘 먹어야 하냐며 댓글을 많이 써주셨는데요 이거가 이제 한국에 나서 나오는 프로틴 중에 지금 가장 유명한 거예요 내가 이거를 방송을 한 두 번 했는데 두 번 이 건강 프로그램에 나가서 들었는데 그 이런대로라면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먹습니다 근데 좀 다르게 생겼죠 처음에는 코스트코에서도 이상품이 나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걸 먹기 시작했죠 근데 이 회사가 패키지를 바꾸면서 가격도 올려버렸습니다 36g짜리 열포를 놓고 23,990원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봤죠 예전에 먹던 프로틴이 있나 없나 있습니다 304g짜리 두 개가 35,480원 608g인 셈이죠 그래서 요즘은 그냥 쿠팡에서 주문해서 먹습니다 캡처하시죠 여러분들도 쿠팡을 캡처하시죠 우리 여성 여러분들 이런 거 좋아하시죠 이런 거 보면 왠지 사야 할 것 같고 막상 사면 특별히 넣어둘 것도 마땅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와서 생전 먹지도 않던 오이피클, 무피클, 양파피클 만들어댑니다 이거 아니어도 집에 빈 병이 수두룩한데 그래도 이거는 세트로 되어 있고 이쁘단 말이죠 거기다가 쌉니다 이런 상품이야말로 꼭 필요하지도 않으면서 보면 꼭 사야 할 것 같은 충동상품 독일 상품이고요 이름도 거지 같습니다 웩입니다 웩 이름은 왜 이따그러졌어 여러분들 이거는 캡처하지 마시고요 그냥 구경만 하세요 충동구매 상품 또 있습니다 코스코에는 이런 상품이 참 많이 있는데요 늘 야매즈브가 이런 상품에 걸려듭니다 17,990원 이런 상품들은 늘 싸다에 걸려드는 거죠 컵 이걸로 다 바꾸고 싶다 너무 귀엽지 않아? 골라도 꼭 자기가 비슷한 상품만 고른단 말이죠 이 집에 가면 물컵이 이겁니다 야매즈브 이번엔 그리 싸지 않은데 걸려드는 상품 또 있습니다 우리가 숟갈젓가락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 건 아닌데 이런 상품에 걸려들기 쉽습니다 코스코에서는 몇 개월에 한 번씩 이 제품이 들어오는데요 어떤 때는 나이프와 포크가 들어오고 어떤 때는 수저와 저분이 깔별로 들어옵니다 메이드 인 이태리고요 이 제품 이름도 또 이상합니다 이에미 나폴레옹 나폴레옹 엄마가 만들어 파는 제품인가봐요 이에미 나폴레옹 야매즈브가 또 걸려들었냐고요? 야매즈브는 이미 오래전에 걸려들었고요 저는 이번에 걸려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걸려들게 해야 되겠습니다 캡처하세요 그럼 남자들은 걸려드는 상품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캠핑이 필요한 이런 물컵들도 있고요 자동차에 필요한 이런 상품도 있습니다 미니 가습기인데요 겨울에 건조한 자동차 안에 촉촉한 수분을 공급하는 미니 가습기 또 남자들이 걸려들기 쉬운 제품 차박을 하겠다고 이걸 삽니다 저도 샀냐고요? 아니요 저는 생긴 건 진흙탕에서도 숙면할 것 같이 생겼지만 물침대 아니면 제가 못 자거든요 뻥치시네 네네 자갈밭에서도 잘 잡니다 저는 사실 요 상품이 사고 싶은데 이건 안 판다네요 언젠가 제가 커스커를 통째로 인수할 때 저걸 내방에 옮겨놓을 겁니다 아주 딱 내 스타일이야 야매즈브 또 겨울철에 걸려들기 쉬운 제품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뭘까요? 사탕? 쿠키통처럼 생겼는데 잉글리시 T라고 써 있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영국 차라는데요 T에는 관심이 없고 저 깡통이 탐이 납니다 이 깡통도 탐이 나죠?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빵이 들어있습니다 12월에만 먹는 빵이라는데요 와 미국 그지들은 좋겠어 저렇게 이쁜 깡통으로 동양질을 할 수 있으니까 나도 미국 가서 외화벌이 좀 해봐 아직은 커스커에 입점은 안 했지만 정말 유명한 제품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오비건 샴푸입니다 눈치 채셨죠? 출시 두 달 만에 1만 개를 돌파한 정말 최고의 샴푸입니다 그것도 오프라인이나 홈쇼핑에서 판매한 것도 아니고요 순수하게 유튜브 라이브에서 그리고 네이버 오마이애미에서만 판매를 기록한 것입니다 오비건 샴푸는 야매주부 오미영과 그의 동생 OCIC 오감독이 지난 1년여의 노력으로 탄생시킨 천연 비건 샴푸입니다 천연 발효수를 주 원료로 지금까지의 샴푸의 패러다임을 바꾼 신기한 샴푸입니다 제 발효액이 어마어마한 프로테지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당황스러울 정도로 거짓말 같은 리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샴푸 진짜 꿀이에요 인생 샴푸 만났어요 샴푸 산 거 숨겨 두고 저만 쓰고 있었어요 저희 화해 앱에서 별 5개 받은 제품이거든요 별 5개 받은 샴푸 많지 않아요 호명선 님이 샴푸 멋있게 샀어요 네 멋있게 샀다고 지금도 도저히 믿기 어려운 결과를 듣고 있는 것이죠 지금 산이 이모님도 지금 오비건 샴푸 계속 쓰는 중인데 정말 좋다라고 오비건 샴푸는 국내 식약청 인증 뿐만 아니라 프랑스 이브비건 독일 더마 테스트에서도 엑셀런트 등급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fda otc 넘버를 획득한 국내 몇 안되는 안전한 샴푸입니다 아직은 커스코에 입점해 있지 않지만 우리도 언젠가 한국 커스코의 부름을 받지 않을까요 이렇게 좋은 제품을 커스코가 팔고 있지 않다면 그거는 구매 담당자님 직무유기입니다 우리 집 개노무스키도 오비건 샴푸 엄청 좋아합니다 오비건으로 감고 나면 머리가 찰랑찰랑 해진다나 모레나 마칩니다 나와라이 오드레 나와라이 나와라이 노모 시니어 정보 플래너 야매 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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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매 주부